진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 눈앞에 있지 말고 빨리 저기 가라고요 안 간다고요 괜찮습니까? 왜 가라고 합니까? 진짜 누굴 좋아하면 복잡할 일 없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목표나 복수 이런 거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진짜 막상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살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내 자리 찾겠다고 이거저거 해봤는데 어디서 뭘 하든 내 사람 옆이면 거기가 내 자리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 기다려주세요